옛날 옛적에 테란 대륙으로 침입한 마족. 사악한 힘을 가진 마수정을 통해 마족 대본이 끊임없이 외계로부터 침입하는데 테란의 수호자가 일떠서 반격! 본신의 힘을 따여 결국 사악한 마수정을 파괴했다. 산산조각난 마수정의 힘이 약해지는 와중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세기의 대전 후 마수정의 합체 재탄생을 막기 위해 종정마다 하나의 조각을 수호했다. 대륙도 일시적인 평화가 차졌다. 허나 평화도 잔치. 마수정들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하며 어둠을 향해 외치기 시작. 테란을 지키기 위하여 히어로들이 다시금 뭉쳐 새로운 여성으로 떠나게 된다. 스포츠는 목적이? 스포츠는 엔치치. 마수나에 내 화살은 나야겠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이 자들만이 할 수 있답니다. 나약 도검을 좀 경험해 너무 너무 대단하네요 저는 당신의 가장 충직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정상회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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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